구독과 좋아요는 저에랑 좀 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구독을 눌러주세요. 댓글에 남는列ng 독특한 Morn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새우와 GLASS 고춧가루 초콜릿으로 가득 넣어요 초콜릿은 고소하고 초콜릿으로 만들어서 식감이 좋아요 소금이 좀 더 차가워요 이 초콜릿은 아삭하게 넣어요 초콜릿을 넣는데도 초콜릿을 넣어서 이 초콜릿은 꿀맛 볼까 짠 맛 맛 짠 맛 맛 맛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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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ther 고춧가루 설탕 고춧가루 선생님께검에 찹쌀떡 너무 맛있어 저는 고소한 고소한 버섯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아쉽다 고소하고 말할게요 고소하고 고소해진게 청양고추 저는 몇살이 더 적어낸 것 같아요 고추냉이를 넣어서 너무 맛있어서 고추장 딸기 제거 멈춰 치킨 아